케이크를 만들자 다 함께 필요한 것을 찾아오자 다 함께 밀가루를 찾아보자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찾았다 찾았다 식탁 위에 밀가루 설탕을 찾아보자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찾았다 찾았다 식탁 아래 설탕 달걀을 찾아보자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찾았다 찾았다 냉장고 안에 달걀 우유를 찾아보자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찾았다 찾았다 냉장고 안에 우유 자 이제 넣어볼까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쿵 툭 휠 밀가루 설탕 달걀 우유가 모두 밖으로 엉망치자 괜찮아 괜찮아 다시 준비해서 차례차례 만들자 모두 모여 올망졸망 와 멋진 케이크 완성